수호라고 뵐 수 있겠어? 그래도 선문에서 가장 검을 잘 달아온 수호인데? 열 번만 버티면 되는 거지? 이제 여덟 번 저 길을 쫓아 하늘이 걸어둔 꿈 닿을 때까지 어둠이 날 감사둬 그 말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 하... 우와 쫌 한데? 정말 아름다워 할아버지는 왜 이걸 나한테 보내신 거지? 형한테 바로 보내면 될걸 그치? 석지강원에 적퉁이다 이 안에서 최고의 활용을 만들어 알겠는데? 뭔데? 너 풍월주 강의 시간 아니야? 빠진 거 알면 할아버지가 또 난 혼내실 거야 알았어 어이쿠 저런 날 기다린 게냐? 선우랑이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절 죽이십시오 너에게 기념할 말이 있다 그게... 그게 그러니까... 그게... 가... 그게... 이제야 말이나 황자인 날 그리대한 계집은 네가 처음이었다 가뭄이라 먹을 것도 없고 아휴... 헉... 넌... 곰가죽? 아... 왜 또 나타난 게냐? 아... 제가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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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뭐 재미진 걸 알기라도 하나... 아, 됐다 이제까지... 봤냐? 내가 이걸 잡았다니까 그럼 이제 이걸 더 먹는 거냐? 뭐... 몇... 몇 마리 더? 사... 살인마 어찌끔 귀여운 것에 목을 꺾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? 넌 어느 쪽인가? 반쪽이야? 아님 반류야 반류나 아니야 재수없어 자 이거라도 씹으시오 말린 자격인데 진통효과가 있으니까 사... 사내가 뭐 웬만하면 씹죠 오라버니 오라버니? 오라버니 오라버니... 오라버니... 혹시... 혹시... 한지공 딸이오? 딸 아시오? 응 내 생각엔 성흥에서 제일 유명한 반쪽 같은데 오! 잘 안 повтор해 예수 서.. 아ению